오늘은 오뚜기 컵밥입니다. 매콤 낙지덮밥 열면 이렇게 생겼어요. 밥이랑 소스 하나랑 수저가 들어있습니다. 소스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 낙지가 들어있어요. 뭐지? 이걸 상온에 보관했어도 되는 거였나? 오..신기방기한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낙지가. 심지어 맛있어. 근데 엄청 매워요. 밥에 비해 좀 소스가 많은 것 같고요. 낙지가 엄청 조금 들어있어요. 한 다여섯 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매워요. 한국인이 먹기에도 좀 매운 것 같아요. 매워요 매워요. 사실 아침보다 저녁에 어울리는 그런 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캠핑장에서 브루에 시내로 가고 있습니다. 기대돼요. 맥주 한잔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벨도 예쁘고 벨기에 맥주여서 그냥 샀거든요. 근데 마셨는데 맛있어요. 근데 8도나 돼요, 8도. 가기 전에 취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덜란드에만 풍차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벨기에에도 풍차가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도록 하죠. 아이고. 여기 안에서 풍차가 어떻게 진짜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완전 가파름. 진짜 예쁜 문을 가졌어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을이 이뻐요. 근데 유명한 도시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거의 없네요. 마을 중심부가 아니어서 그런지. 이 문도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이게 메일박스예요. 신기하죠? 여기를 이렇게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문 보세요.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쁘네요. 이거 옛날식 우물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이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열심히 설명을 해놨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써놨어요. 영어가 절실합니다. 궁금해. 네! 특이하죠? 짜자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미 좀 만들어진 거라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 직석해서 만든 게 좋아요. 가격은 4유로나예요. 근데 직석해서 만들어주는구나. 진짜 예쁜 도시예요. 사랑스럽고 한적합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도시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저는 벨기에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로컬 맥주래요. 짜잔! 이 맥주와 함께 와플을 먹을 겁니다. 딸기와플. 와플. 벨기에에서 먹는 벨기에 와플입니다. 자리가 좋아서 그런지 1유로면 먹을 수 있다던 와플이 9유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이쁘죠? 모든 건 다 자리값을 하는 법이지요. 여기 완전 도심센터에 있는 카페거든요. 네. 먹어보도록 하죠. 먹어볼까요? 와플. 벨기에 와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 시킨 지 3분. 진짜 이거 나온 지 3분 만에 지금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그냥. 벌써 없어졌어요. 또 먹고 싶다.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래서 벨기에 와플이군. 파스타도 나왔습니다. 이건 14유로짜리 파스타예요. 역시 자리값이죠. 근데 돈값을 하네요. 파스타 진짜 맛있어요. 생김새는 좀 안 맛있어 보일지도 몰라도 맛있어요. 브라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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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로컬 발음입니다. 브라헤. 브라헤. 제가 먹은 레스토랑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데스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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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름은 데스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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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킬들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맥주잔을 팔고 있습니다. 이 레페이 맥주잔을 7.8 유로에 팔고 있어요. 뭐가 다른가? 이거 맥주창고 가면 엄청 많은데. 한국에. 깨지 맙시다. 맥주잔. 여기는 벨기에의 맥주 버틀샵입니다. 여기는 벨기에의 초콜릿 가게입니다. 와. 사랑스럽죠? 이렇게 맥주병 자체를 초콜릿으로 만들어 놨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카메라 모양의 초콜릿도 있어요. 여름에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팔아요. 1년 내내 크리스마스 장식만 파나봐요. 근데 너무 이쁘죠? 근데 손님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크리스마스 장식 가게입니다. 애기 오신데 너무 이쁘죠? 아 진짜 이거 천사 같아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시스토이엄이라는 곳이래요. 이렇게 왕관이랑 옷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옷은 여기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뭘 입어볼까? 전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있으면 난 못해. 완전 신났어요. 완전 신났어요. 이런 모자도 있어요. 어떤가요? I like it so much. What should I do? 이건 또 다른 왕관입니다. 사랑스럽죠? 이런 옷도 있습니다. 왕같나요? 중세시대의 왕같나요? 설명을 이렇게 나라별로 표시해놓은 게 인상 깊어요. 일본어, 중국어 있지만 한국어는 없습니다. 아쉬워요. 여기 와플 꽃이도 팔아요. 브리엔은 서유럽의 베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제가 사실 베니스는 안 가봤지만 굉장히 한적하고 중세시대의 아름다움을 담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베니스랑 닮았다기보다는 이 도시의 역할 자체가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도시가 옛날에 수상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베니스와 비슷해서 서유럽의 베니스라고 불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